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요즘 페이스북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작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페이스북을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이나 네이버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이겁니다. 페이스북 비즈니스라는 책인데 앞에 조금 읽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확 마음이 와닿고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페이스북 비즈니스라는 책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